아 아 내가 보니까 cpu도 일단은 가운데 먼저 오는 것 같아요 아 나 가운데가 나 계속 다르네 깜짝 놀랐어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리다가 깜짝 놀랐어요 흠 아 아 아 로딩 됐다 이정도면 똥컴 아니죠 고고 반딧불은 충분해 예상밖인건 반딧불은 충분해 꼭 살아야지 자 가자 자 흐흐흐흫 어우 열면 오가 지금 도와줘! 필살기 일단 필살기 따버리자 나 이렇게 해냈다 아 저 하얀 옷이 아이저구나 캐릭을 몰랐어 아 진짜 2인보네 신난다 칭찬받았어 아 광진구창님 반갑습니다 광진이 이거 해 아 진짜 재밌어 죽겠어 화면할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게임이 야야 아우 잡았어 잡았어 원딜로 흐무탄 플레이 아우 옆에서 아 나 옆에서 누가 쏘는줄 알았는데 힐 받는거였어 야 아 이거 어떡해 오우 뒤로 뺑뺑 여기 숨어야지 아 짜파 재밌어요 사실 재밌어 하루종일 쟁하는 기분이야 게다가 이거 CPU랑 해도 재밌어요 CPU들이 그 인공지능도 좋고 나는 CPU랑 좀 해갖고 실력 키운 다음에 일반전 달라고 2킬 아 양쪽 3킬 예 알겠습니다 됐어 저 필살기 가지라 아 뭐야 아이 도망갔네 일단 멘드보리 좀 잡았어 죽여 좋았어요 싸이포즈 이거 좀 그냥 방송을 해볼때는 약간 좀 초딩게임같고 그런데 해봐야 재밌죠 그래픽도 약간 좀 떨어지는것 같죠 근데 막상 딱 접속해서 들어가면 재밌더라고 그래픽도 그렇게 안나쁘고 아 이기로 늙었다 오른쪽 이거 아 좋아요 아 우리팬 맞길래 원래 아 근처에 안가다가 그쵸 아 저기 오른쪽 오른쪽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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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봐 둘 셋 둘 셋 둘 셋 뒤에서 이 뀌고 사야 돼 받아라 출사기 적었나? 아이 막탈 못쳤네 또 또 또 또 또 또 아, 저래? 사이포즈요? 어, 매일 저녁 9시 반 정도? 너 또 내일부터 좀 바빠가지고 어, 그렇게 오래는 못해요 요즘은 요즘은 방송해봐야 2시간, 3시간 정도? 아, 더 돼요? 괜찮네 고마워 여기 있네 요즘 막 좀 이것저것 하는게 많아가지고 방송을 잘 못해요 옛날에는 참 방송 오래 했는데 음 이게 좀 오래는 못했어 아, 너무 재밌는거 같아 게임이 할수록 재밌어 이게 이거는 근데 유저로 좀 끌려면은 약간 좀 그래픽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딱 그래픽만 봤을땐 좀 진짜 재미없어보여 솔직히 약간 좀 초딩게잉하고 그런데 이거 해봐야 재밌거든 나도 그랬으니까 그냥 그냥 딱 그래픽만 봤을땐 좀 그래픽이 쪼금인데 저 업그레다 면 아이아이아 걸 비싸기 조 C 쥐겨내내 예시 저놔나? 아 킬 못벌네 어 게임 랭킹 구입하시마 하더라구여 그러고 나는 랭킹보고 그냥 아 이거 내가 사이포즈 하는거 봤으니까 다른 분들 아 좀 별론데 왜이렇게 인기 많지 이러면서 고민하다 그래도 한번 랭킹 놓고 가니까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재밌네 진작 갈 걸 그랬어 이거 자꾸 까먹어 이거 공격력 친다는거 아 이거 뭐야 아 힐 받았어 오우 랭킹이 웬오폰인지 알겠어 이거 해보니까 해보기전은 모르지 그래픽이 조금 별로라 3킬 에이 못하다 이거 멀었어 아 이거 말련부님이 계속 힐 주셔서 어디갔어 네 전부 다 시청자분 한 분은 우연차게 돌았는데 저 분도 방송 아시더라구요 어디갔어 올라와 Individual 그치 아 쐈사쐈가 쐈사 쐈소 홍 fra surtout 어디갔어 아 진짜 직급치고 잘해 감사합니다 오케이 25급까지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직급치고 잘해 감사합니다 오케이 25급까지요 알겠습니다 아이 잘못이게 오 뭐야 이거 아 야 야 튀어 너무 많이 왔다 그렇지 탱크 왔어 탱크 왔어 탱크 왔어 아이자 야야 야야 어 이거 칭찬받은 게 기분 좋네요 완전히 시작한 지 3일 3일밖에 안됐는데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피했나? 그래요 그래요 광진구청장님은 저분은 아케이지 할 때 이제 저분도 되게 지배하죠 뭐야 뒷짓는 사람 2시간 동안 방해하고 어 어 야야야 어떡하냐 아이디어 오케 아이디어 왔어 안좋아 안좋아 죽었나? 오케 어 저기 중간 중간 웃겨 죽을뻔 했지 어 그니까 이제 아케이지는요 막 MMORPG인데 막 집짓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또 그걸 또 그 진영전이잖아요 진영이 다른사람끼리 종족이 틀려서 이제 무조건 죽일 수 있는거야 아 그건 절감 근데 딱 상대 진영 가가지고 집짓는 사람 2시간 동안 방해했어 저 광진구청장 저분이 하 아 ㅋㅋㅋㅋ 엄청난 분이지 징념 징념 징념과 근성이지 2시간 동안 방해 2시간 동안 고마워 고개 죽는지 알았네 고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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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케이지는 좀 그렇죠.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저 왼쪽,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오케오케 이렇게 하자고? 아,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리니지 1에 많죠, 그런 분들은. 3D, MMORPG는 그런 분들은 많이 없어요. 아, 저기로, 트로퍼. 3D, MMORPG. 3D, MMORPG. 3D, MMORPG. 자, 탱 뒤에서. 저는 원제리니까, 탱 뒤에서. 아, 저기 들어왔어요. 이, 트로퍼. 됐어! 이, 이제 꼴고인가? 아, 젤로요. 음, 방풀이 짜증나죠. 그러니까 방송 보고 방풀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아케이저 진영전이어서 상대 진영하고 그냥 무조건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방송을 켜니까 방송 보고 찾아와서 죽이는거 꼬장 부리고 많이 나겠지 내가 어메 어떡해 이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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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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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아 그게 맵이 좀 다른거보다 커서 구경하는 재미가 좀 있었어요 초반에 또 돌아다니는거 보면 또 그 맵이 커요 어 저 오른쪽 배타고 돌아다니는게 재미있었지 처음엔 처음엔 배타고 돌아다니는게 재미있었지 처음엔 어이 저 오른쪽 어떡해 이거 어이 여기 위험해요 힝 어 나는 정말 많이 당했지 그런걸 나도 당부 당해가지고 배타고 그냥 가다가 죽구만 배포게 지금 그래서 동돌이괴들이 전쟁같은거 지면은 그 나주앞으로 오고 막 서있어 하 하 하 하 하 하 동돌이가 내리지면은 막 쟤같은거 지면은 내 우리집 앞에서 막 기다리고 막 그랬어 그 게임 내 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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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엘리 몰라 아 이걸 저거 까먹네 이거 중공장층 가는 이거고 아 뒤에 잠로브, 잠로브한테 지금 내 필살기야 지금 야, 아 어! 나 뒤에 있었어! 뒤로 가, 지금 잡았나? 탈킬 아무대! 아무대! 제, 제 잡았나? 어, 어디로 가? 어이! 아, 지금 접속할 수 있어요? 구청장님? 한 자리비야 한 자리, 딱 한 자리비야 어이구 거의 끝났어 이제 윈 좋았어 스포용 어이구 아, 지금 못하고? 어, 다음엔 아참 되죠 어이구 어, 저도 이제 다음판 막판으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할게요 질힐 뻔했네